러만캐머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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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여기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어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 여보세요 아 네 네 저기 한가지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음 지금 도테라 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좀 문의를 좀 드릴까 해서요 네 저 한가지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도테라에 가입을 하시고 싶으시다구요 어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고 아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하셨군요 네네 네 한가지 문의하실게 있으시다구요 네 문의해보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아 예 네 네 어떡하죠 그런데 1일부터 15일 사이에 200pb 이상 구매를 하면 딥블루 오일이랑 딥블루 러비랑 로즈마리 오일을 받을 수 있냐구요 어 어떡하죠 어 그거는요 기존 회원 도테라의 기존 회원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아로마 힐링의 강민사입니다 제가 앞에 잠깐 꽁트를 꾸며 봤는데요 어떤가요 제 연기력 좀 봐주면 한가요 네 영상을 보셨다면 어 뭐야 어제 영상 올린 거에는 보니까 음 로즈마리도 받을 수 있고 딥블루도 받을 수 있고 딥블루 럽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 못 받는다니 그럼 뭐야 나 그럼 신규 회원 가입하려 했는데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어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음 저희 도테라 본사에서는 그 LRP 라고 해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설정한 회원들한테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25피비 이상 되면 주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회원분들은 LRP 설정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신규 회원분들은 그 10월달 같은 경우 로즈마리를 구매를 선물로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제가 늘 제 그 상세 설명란에 음 저한테 연락을 톡으로 연락을 하시면 선물을 하나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요 지난달에 제 블로그를 보셨는지 영상을 보셨는지 어떤 분이 회원 가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한테 미리 연락을 안하고 회원 가입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선물을 드리는 시기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 도테라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선물을 하나 더 받고 싶다 이왕이면 하나 더 받고 싶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라면 좋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닐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도 다 그럴걸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린애들도 공짜 다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1일부터 말일 사이에 200pb 이상 신규 회원도 구매를 하시면 딥블루 러비랑 딥블루 오일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로즈마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15일 이전에 내가 150pb 이상이라든지 200pb 이상 되었을 때 이 로즈마리를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로즈마리를 못 받으니까 음 시 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아쉬워 하실 수 있으신데요 어 저한테 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 회원가입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어 소화기 계통에 좋은 다이제스트젠이라 해서 도테라에서 나온 블렌드 오일이 있습니다 소화기계 블렌드 오일이 있는데 위장에 좋은 그런 블렌드 오일이 있는데요 그 오일이 터치 제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제품을 하나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터치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내가 위장 있는 부분 있죠 그 왼쪽이 위장이 있거든요 그 왼쪽 있는 위장 부분에 바른다든지 아니면 멀미가 났을 때 명치 쪽에 바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연락을 하셨는데 뭐 온라인으로 하면은 원래 도테라 본사에서 주는 이 다이제스트 젠을 받으시는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락을 하셔서 온라인 가입을 하시는데 제가 상세 설명란에 말씀드린대로 비록 이번달 10월달에 로즈마리를 못 받으시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선물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하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도테라에서 나온 오일 아로마 오일 중에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달 프로모션이 어 이렇게 딥블루 럽 이라든지 딥블루 오일이 이 딥블루 럽이 4만 5천원짜리구요 이 딥블루 오일이 4만 7천원짜리에요 그러면 두개 합하면 9만 2천원이잖아요 이번달에 물건을 구매를 했더니 200pb 같으면 거의 한 24만원 돈 되는데 10만원 돈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혜택이에요 그리고 이 터치 그러니까 이 다이제스트 앤 터치는 3만 천원 이거든요 그러면은 토탈하면 얼마예요 12만 이 넘죠 12만이 넘는데 거기에 제가 또 선물을 또 드려요 오일을 그게 어떤 선물이 될지는 여러분께서 받아보시면 아마 아실텐데 여러분께서 그 선물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도테라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도테라에서 지난달부터 굉장히 그 프로모션이 광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테라 본사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200pb 이상 구매를 하시면 여기 딥블루 러비랑 딥블루 오일이랑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했을 때 다이제스트 젠 터치를 받으시는 건데 또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톡을 하셔서 아니면 연락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제가 또 선물 하나 하나를 드릴 거예요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 그런데 그거를 하나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14만원 돈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14만원에서 조금 더 될 수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받으신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도테라 코리아에서 또 이제 이렇게 처음 아로마 오일을 접하면서 아 나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뭘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키트로 구성을 해서 내놓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상품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딥블루 러비랑 이 딥블루 오일이 또 가는 푸르모신 또 달라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 그림 하나 올라가겠습니다 내추럴 솔루션 키트라 해서 여기에는 제가 잘 구성을 다 모르니까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추럴 솔루션 키트에는 프랑켄센스 라벤더 레몬 멜라루카 오렌지 페파민트 이즈에어 오 또 다이제스트젠이 가네요 다이제스트젠 오일이 가나 봐요 그리고 온가드 밸런스 아로마 터치 세레니티 패스트 댄스 온가드 치약 온가드 핸드워시 디스펜서 오 어머 이것도 가나 마이크로 플렉스 MVP 에센셜 오메가3 그 다음에 딥블루 액티브 피부 어시스트 딥블루 러비 또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이즈에어 프랑 프라그란스 스티 그 다음에 코렉트 엑스 프로텍팅 샴푸 스무딩 컨디셔너 우든 박스 그 다음에 패밀리 디퓨저 IPC 등록 키트 이렇게 그러니까 내추럴 셀루션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성을 구매를 하시면 음 이 딥블루 왜 요번달 프로모션에 있는 딥블루가 두 세트가 증정이 된답니다 딥블루 럽 두 세트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200pb 를 구성을 내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차라리 내추럴 솔루션 키트를 구매를 하시면 내추럴 솔루션 키트를 구매를 하시면 그냥 딥블루 두 세트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추럴 솔루션 키트 안에 딥블루가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딥블루가 세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나도 갖고 엄마도 주고 동생도 준다든지 나도 갖고 친정엄마도 주고 시어머니도 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구성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내추럴 솔루션 키트만 그러나요 하고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내추럴 솔루션 키트만이 아니라 스타트 페이셜 버라지 세트라 해서 이 세트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딥블루 럽이랑 딥블루 오일이 두 세트가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스타트 페이셜 버라지 키트를 다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상이 길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홈하신 분들은 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 구성뿐만 아니라 오일 쉐어링 키트라 해서 그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딥블루 럽이랑 딥블루 오일이 세트를 세 세트를 드린답니다 쉐어링 키트 같은 경우는 오일 구성으로만 거의 이뤄졌다고 보시면 돼요 내추럴 솔루션 키트 같은 경우는 뭐 오일도 들어가 있었고 뉴트리션도 들어가 있었고 샴푸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헤어 쪽도 들어가 있고 건강식품 쪽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갔다 쉐어링 키트 같은 경우는 오일만 알차게 구성이 되어서 모든 오일 도테라에서 나오는 모든 오일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오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로마 오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 있고 좀 덜 사용하는 오일이 있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오일들로 구성이 된 쉐어링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딥블루 럽이랑 딥블루 오일을 세 세트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에브리 오일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브리 오일 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도테라에서 나온 오일 구성이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구성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또 럽이랑 딥블루 오일이 네 세트가 갑니다 네 세트 네 세트가 가는데 에브리 오일 키트나 다이아몬드 키트나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세트가 네 세트가 가는 거예요 이 세트가 네 세트가 가는데 자 그러면 다시 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내가 이번 달 도테라 그러니까 내가 아로마 오일을 한번 사용을 해 보고 싶고 내 가족들한테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하고 싶고 그런데 정말 천연에 정말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테라 오일을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왕이면 해원 가입을 해서 내가 혜택을 받고 싶다 그래서 해원 가입을 하신다 생각을 하실 때 1일부터 30일까지 200pb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딥블루 러비랑 딥블루 오일을 받으시면서 온라인으로 해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다이제스트 젠 터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00pb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받으시는데 또 저한테 저한테 톡을 하신다든지 연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200pb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딥블루 러비랑 딥블루 오일이랑 다이제스트 젠 터치랑 이렇게 세 가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제가 또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나 드린다는 거죠 그 선물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오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200pb을 구매를 하려니 내가 어떤 오일을 사야될지 어떤 제품을 사야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고민에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테라 코리아에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로 이제 200pb 보다는 조금 많이 넘어요 없는데 어 내추럴 솔루션 키트나 스타트 페이셜 뭐라지 키트를 구매를 하시면 이 뒷블루 세트를 두 개를 보내드리구요 도테라스에 나온 오일 중에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오일만 구성이 된 오일 쉐어링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뒷블루 럽 세트 뒷블루 럽이랑 오일 세트를 세 세트 세 세트를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음 이왕 구입하는 거 나 정말 제대로 구비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뭐 모든 걸 해보고 싶어하면 에브리 오일 키트를 해서 도테라에서 나온 모든 오일이 들어가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키트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라든지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구성을 볼게요 플러스 키트 같은 경우는 도테라에서 나온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 이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뒷블루 럽 세트가 네 세트 네 세트 간다는 겁니다 물론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모든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싸요 비싼데 어쨌든 소개는 해드려야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 도테라 천연 오일이라고 정말 퀄리티가 높은 오일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오일이라고 하니까 해운 가입 한번 할래 하신다면 설명란에다가 제 통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링크로 연락을 하셔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테라 본사에서 주는 선물 외에 제가 드리는 선물 한 가지를 더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저한테 연락하시지 않고 해운 가입하신 분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 하시겠지요 드리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말이죠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셨으면 하는게 제 마음입니다 네 아로마 오일은 사랑이고 에너지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여러분의 사랑과 건강과 에너지를 책임집니다 사랑합니다